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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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붙었다? 그 순간 어쩔 것 같아요? 합격!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해주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마음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별말이 아니예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또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간다면 따뜻하게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많이 어려워요. 처음으로 아마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나요? 그럼요. 수행하십니다. 네. 저희 주말에 나오는 청춘인들의 사랑, 그리고 성장기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의 진심, 걱정, 그리고 사회적 이슈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막하는 사랑, 영생한 드라마니까 새롭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서 청하 역하노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설이나입니다. 네, 저희 드라마 너무 재밌고 벌써 시작해서 입성 희망 나고 있으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시고 저희도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매주 주말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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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